참나 체험 안 하고는 경전은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참나 체험을 해야 제 강의나 모든 경전이 여러분께 돼버려요 그런데 이 우주의 신이 참나밖에 없는데 모든 종교 통틀어서 이것밖에 없어요 공저경지, 텅 빈 참나 자리 기독교에서는 IM, 불교에서는 공저경지, 유교에서는 양심,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다 같은 자리 부처님은 참나를 했네 안 했네 부처님 석가모니의 참나론 제 강의 보세요 참나 주장하신 분이에요 참나가 뭔지를 모르니까 헛소리하는 거예요 참나는 텅 비어서 태어난 적이 없는 닉마파, 까끼파, 림포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텅 빈 알아차림은 태어난 적이 없다 인과도 없다, 영혼 불멸하다 그런데 영혼 불멸하는 게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영혼 불멸하는 의식이 있다고, 림포체들이 영혼 불멸하는 의식이 있다, 이거는 석가모니부터 주장한 겁니다 깨왔다경인가요? 디가니까야 깨왔다경에 가면 있어요 무한하고 보이지 않는 불멸의 의식이 있다 그 의식이 있는 곳에 모든 오온이 사라지고 지수화품도 사라진다 영혼하다 그 자리가, 그게 열반이다 이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나인지를 모르니까 부처님은 참나를 몰랐네, 어쩌네 감히 얘기합니다 공저경지, 이 참나 자리를 모르고 부정한다 2단이에요 부처님 제자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자들의 제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자들과 대적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참나를 부정하는 분은 참나 부정하는 분은 모든 성자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오신 분 참나 인정하는 분들은 어떤 종교에 있건 그 성자들의 진정한 제자 성령 깨달은 사람이고 양심 자각한 사람이고 불성 깨달은 사람이고 아트만 찾은 사람 진리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제가 목숨 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이 참나 만나는 최고 쉬운 법은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 중지하고 존재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성령이고 그대로 참나를 공저경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다 2단입니다 2단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적들이에요 부처님의 적들 참나 부정하고는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참나 부정하고 하는 건요 모두 애고가 하는 노름이에요 애고가 뭘 만들고 있다 애고가 아주 위대한 걸 만들고 있다 애고가 위대한 진리를 만들고 애고가 위대한 가르침을 만들고 위대한 집을 짓고 다 애고가 하는 거예요 참나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 거지 그 모든 것들은 성령 없이 한 거 참나 모르고 한 거는 다 같잖아요 참나 모르고 한 육바람 참나 모르고 한 보시 다 애고의 욕심이 끼어서 한 거예요 그냥 참나에 접속하는 게 제일 쉬운 법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공저경지 모르면 일단은 불교도 아니다 부처님 제자도 아니다 열반을 모르는데 무슨 부처님 제자고 열반을 모르는데 무슨 승가예요 참나를 모르는데 승가 소리 듣고 싶다고요 경전에는 대승불교 경전에는 일지보살 이상부터 승가라고 합니다 불법 승 3보 할 때 이 보물에 들어가는 승보는 승보가 되려면 대승불교는 원래 일지보살 이상이에요 초기불교는요 수다원 이상 아무튼 열반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열반과 참나를 체험한 분들이 승보에도 들어가요 근데 스님이 열반과 공저경지 참나 자리를 부정했다? 승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무시해도 돼요 승보가 아니니까 그냥 죽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더 하라고 무시하세요 그냥 그분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누가 자극 안 주면 왜 깨달아요 험한 소리 좀 들어야 내가 좀 문제 있나 반성이라도 하죠